아니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누가 밀어서 여기에 빡! 해가지고 여기 저 피기가 우아아아 피들이 우아아아 이러고 나가자 피가 나간 거야? 됐어 모모가 피가 많이 나는 걸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한다 근데 왜 바로 우아아아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잃었어? 말 못 해가지고 혼자 막 숨어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 아파서? 그때 누가 민 거야? 사나가 민 거야? 미나가 민 거야? 아니 그냥 모르는 친구가 미뤘어 뒤에서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뚝뚝 떨어졌어? 언어도 점점 까맣고 영어도 좀 잘했는데 영어도 못하고 영계국어래 한국어가 제일 괜찮은 거 같지? 아 뭐 지금 제일 잘하는 거야? 제일 잘하는 거야 그 이후로 엄마가 이렇게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? 그 이후로 바보 같았다고 아 어머니께서 얘기해 준 거야?